배가 안고파? 초롱이 밥 안 먹으면 오빠한테 먹으라고 한다? 밥 안 먹을 거야? 오빠 초롱이 밥 안 먹는데요? 오빠가 먹어요? 오빠 준다? 아! 몸무게 한번 재보고 그리고 밥을 줘야겠다 살짝 데워가지고 따뜻해요 으앗 속이 좀 안좋구나? 초롱아 어? 이게 배에서 소리가 나네? 어? 왜 이렇게 속에서 소리가 나지? 속이 안 좋은 거 없네 아니 들어와 너 지금 안 좋은 거 없네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라 우리 애기 아침 산책 나가서 모닝둥 두 번 싸고 아침밥 고봉밥 먹고 낮잠 자는 나 어떤데?